채채채! 은채민! 드디어 뮤뱅고의 얼굴돌 잘생기고 공부의 연기는 물론 그만하세요 제 얘기 진짜 귀가 닳겠네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 아니라고요? 저 맞을텐데 아니요? 노래, 춤까지 잘 추는 만능 사기캐 뮤뱅고의 전설을 만나볼까요? 민현 선배! 어서오세요! 네 안녕하세요 솔로앨범으로 돌아온 황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민현씨 질투나게 이렇게 다 가지시면 어떡합니까? 네? 아 또 오늘은 이렇게 솔로 데뷔까지?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번 솔로 데뷔곡 히든사이드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히든사이드는요 내 안에 수많은 날을 찾아보라는 과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오! 네 그럼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목에 대고 돌리면서 열쇠를 돌리는 듯한 안무를 포인트 안무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뮤뱅고 후배 두 분도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뮤직 스타트! 지금! 네 그럼 이번에 은채 마음대로 질문하는 인터뷰! 새 학기를 맞이해서 짝꿍하고 싶은 친구는? 1번 책상 서랍에 몰래 간식을 숨겨뒀다가 나눠주는 은채! 2번 시험범위 못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채민! 하나! 민현 선배의 선택은? 하나 둘 셋! 시험범위 알려주는 채민씨로 하겠습니다 와! 와! 민현 선배님이랑 제가 짝꿍을 하다니 너무 기쁘네요 네 정말 기뻐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둘이 한번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? 네 서울 드리프트! 온리원 오브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박우진씨의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뮤직 큐! 자 그럼 vähän! 그럼 내 설명은?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예수님! 예수님! 나는 ranked